※œ puppets※ 마흐 움직임 안그러려 손을 쭉쭉 뻗어줘야 돼. 습관적으로 쭉쭉 뻗어줘야 돼. 제 집 말고 또 연탈. 초반부터 계속 뻗고. 위빙 다킹을 해 주고 사이드로 빠지란 말이야. 쭉쭉 뻗어줘야 돼. 제 집 말고 그냥 젤 거 이래. 그냥 움직여라. 사이드 연습해 봐. 또 다리가 움직여라. 다리 많이 움직여라. 상체를 같이 움직여라.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상체를 움직여라 같이. 조금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. 다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연탈. 또 또 또. 허벅도 계속 또. 잡으면 놓치지 말고. 다리가 양 사이드로 가란 말이야. 뭐 좋아. 또. 그렇지 또. 놓치지 마라. 가리는 등을 이렇게 사용해야 해. 써주시면 안 됨 니가. 계속 움직여줘야 돼. 조금만 더 가라 계속. 양 사이드로 단발을 하면 안 되는데. 또 잡으러 양으로 잡아야 돼. 도망가면 또 사이들 왼쪽 오른쪽으로 해봐라 사이들 또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또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찌 좋아 어찌 좋아 많이 움직여라 많이 움직여 더 가라 또 아 쫙 빼기나 왜 뺄놓지 계속 해라 다시 해라 또 연다가 나가야지 거기서 연다가 또 또 또 습관이 돼야지 자꾸 연습이 자꾸 습관이 돼야 될꺼야 계속 많이 움직이고 사이들 다리가 사이들 움직여봐라 계속 그래 또 움직여봐라 그래 또 나가야지 사이들 빠졌으면 나가야 될꺼야 이거 손이 사이들 빠졌으면 공격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또 연타 또 하나 둘 셋 넷 또 훅을 때려야지 유빙해가지고 해서 훅을 길게 때리면 되잖아 또 하나 둘 셋 넷 또 양옹을 짧게 딱 그려봐라 딱 저럴 쪽에 짧게 더 허리를 딱 가고 더 그렇지 또 빵 빵 내 두기 짧게 더 그렇지 또 서지 말고 멈추고 유빙을 하면 유빙을 해야지 왜 자꾸 그대로 있노 또 또 다가 손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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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빙하고 거기서 또 왜 자꾸 빠져노 유빙이 습관되라니까 또 또 또 그래 또 잡아 또 거기서 또 놓치지 말고 라이트 그래프도 계속 해가 또 또 또 또 손이 된다 계속 잡으면 계속 돼야지 또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또 또 또 손 나가라 또 뭉치면 안 된다 또 또 또 그리시 좋아 그 누나 계속 손을 많이 내줘 그 누나 네가 또 손을 많이 내라 너네 거기하고 왜 자꾸 네가 뭉치냐 자꾸 같이 때려봐 같이 또는 같이 안 때리고 또 또 또 또 또 같이 그 누나 같이 내줘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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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와 둘이다 또 그리시 좋아 또 또 또 또 하나하나 치지 말고 또 또 또 또 또 또 좋아 또 또 뭐 하나 손 안 나오고 같이 쫄게 허리 빡 중심 딱 잡아가라 애도 우리 애부터 째리고 좋아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지 또 또 또 밀리지 말고 같이 때려봐 그래 또 또 또 또 밀리면 안 돼 네가 짧게 짧게 또 짧게 또 짧게 같이 치는다 짧게 치라 좋아 좋지 좋아 좋아 상대도 상대도 그는 스타일이야 같이 때려줘 같이 네가 움직여 때리고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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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오븐 라운드 계속 손 내봐 그래 좋아 그렇지 또 움직여 때리고 또 움직여 때리고 그 습관적으로 딱 중심을 앞으로 잡아라 말이야 네가 인마 또 또 또 또 또 손 내라 밀리면 안 된다 위빙해라 거기서 사이에다 해라 하나 거기서 인습한게 또 그런처럼 스타일이 그렇단 말이야 또 또 또 같이 때리고 또 움직여 그래 거기서 습관적으로 인습해줘 또 움직여 또 습관에다가 같이 붙어서 움직여 또 또 들어가고 또 다시 또 때려 하나 둘 셋 넷 또 움직여 주고 계속 또 움직여 또 손 나가야지 네가 밀리면 안 돼 지금 상태인데 또 그래도 계속 손 좀 내줘 그렇지 좋아 같이 손 많이 놓으니까 상대가 손 많이 놓으니까 많이 움직여 주고 네가 움직여 주고 위빙을 해 가지고 피해내고 밀리지 말고 상대가 오븐이 상대가 손 많이 놓으니까 그는하고 똑같아 스타일이 네가 움직여 주면 때리고 움직여 움직여 위빙 해주라 하나 딱 습관으로 자꾸 인습을 내라 말이야 또 그렇지 그래 또 나가봐 또 나가고 또 움직여라 또 움직여라 또 움직여라 뭐고 어디 맞노 등 맞노 네 같이 같이 딱 움직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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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좋아 또 움직이면서 또 움직이면서 또 움직여 또 위빙 사이도 그렇지 엇 스톱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